안녕하세요. 이대일 의원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던 전일 미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완만한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가 있어서 나스닥 지수가 3.7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굉장히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특히나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첨보, LNF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사실 성장주들이 그동안 고속성장을 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조정을 많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도 많이 큰 상태였고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가면서 포트에 담아보는 좋은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소학주 같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스터디를 좀 원하신다면 신대가 노란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거나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은 전환사체나 신주유수권부사체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잠정실적 발표하고 실제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나온 실적 차이가 얼만큼 있었는지 사실 많지는 않은 케이스인데 이번에 특이 케이스가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잠정실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560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무려 2234억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한 해 위메이드의 매출액은 3373억 원이 됐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잠정실적으로는 325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하락을 감익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좀 다음 장에서 일봉차트와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제 일봉차트입니다. 이 보시면 시세가 엄청나게 좀 분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주가는 88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약 60%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 요인 자체에서는 바로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발행한 이 위멕스라는 코인에 대한 요인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들었던 이 코인 이 코인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기도 했지만 그걸 이제 유동화시키고 매도를 시키면서 과연 그 매출 인식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인식시키는 건지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어떤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다시 게임주족 쪽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NFT 메사버스가 결국에는 실적을 보여줘야만이 이런 시세가 분찰되고 나서는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요인을 얘기 드리자면 이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이 위믹스를 이제 팔아 발생한 수익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회사 매출액을 인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매출 인식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회계적으로나 법규적으로나 정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좀 혼선이라는 이벤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분출된 종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서 제가 앞서서 계속 강의 때마다 강조드리는 결국에는 회사는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 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런 어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보다는 더 좀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믹스, 이 유동화 매출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이 게임 매출, 이 게임 매출을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게임들이 처음 출시하고 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도 좋고 하지만 어떤 그런 효용, 시링, 효용 같은 게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향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 뒤로 다시 한 번 글로벌 미루포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매출 또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서 게임 사업부, 결국 게임 회사로서 게임으로 매출을 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못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 주가가 하락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번에도 1강, 2강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유형은 결국 매출액이 15%, 전년동기 대비해서 15%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10% 성장을 하고 순이익도 10%, 5% 성장하는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 번 좀 리마인드 드리고요.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저평가 성장주의 조건,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주요 핵심 투자 지표를 찾아볼 때는 바로 EPS 성장률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EPS 성장률이라는 건 만약에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20%씩 성장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기업은 곧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번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경쟁사가 진출하게 되고 가격 경쟁을 이뤄내게 되고 그러면 가격 경쟁 안에서 수익성은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EPS 성장률을 20% 유지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HTS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조건에 해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근 같은 종목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종목에 대한 손병 능력은 더더욱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면서 오늘 이 EPS까지 얘기 드리면서 오늘 본론인 이 전환사체와 신주인수권 부사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만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투자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의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니라 바로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회사가 본업으로 번 돈, 그 영업이익 외에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을 가감시켜서 만든 돈이 바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고요. 이거를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EPS라는 주당 순이익이고요. 이 주당 순이익이 결국 이 회사의 굉장한 투자지표로 활용될 수밖에 없고 지금 굉장히 슈퍼리치라든가 그리고 엄청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본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포인트로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EPS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행 주식수를 높이는 요인과 이벤트가 뭔가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은 유상준자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사채, 전환사채인 CB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인 BW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니면 추세를 좀 하셨더라면 충분히 많이 들어본 공시 이벤트고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을 바로 CB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식,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바로 BW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전환사채와 BW를 발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채권에 대한 정의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정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큰 그리고 장기성 자금을 일시의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고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에게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고요. 그리고 어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을 은행에 가서 넣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거길 예치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채권 등급까지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렸던 기업이 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능력에 따라서 신용평가 기관이 매기는 신용등급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규모가 크고 현금의 플로우가 탄탄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해당 기업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차의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격 등급 같은 경우는 BBB 이상을 적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적격 같은 경우는 BB 등급 이하인데 투기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개념과 회사 차, 회사 차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신용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된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전환 사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회사체 채권으로서 확정 이자를 수치하는 구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이따 신주 이수권 부사채랑 차이점이 있지만 전환을 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기능은 소멸이 되면서 바로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시색 차익을 거두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전환권을 행사를 해서 주식을 받고 나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손실분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전환 사채는 사채, 회사체에 대한 채권의 기능과 주식으로의 기능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어떤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사채와 주식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채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좀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려봤습니다. 이걸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권리가 행사되기 전에는 회사채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이고요. 그래서 주식을 전환하기 전에 행사 전에는 바로 채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를 수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만기일에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받게 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여기 옵션이 붙어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채권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도 없고요. 채권이 소멸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주식으로서 그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캡을 만드는 신흥 SEC가 2018년 11월 20일 날 전환사체 발행 결정 공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회사는 사실 2회차 밖에 발행 안 할 정도로 전환사체나 신흥주의권 부사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류를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끝에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CB 전환사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좀 한 가지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사모, 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모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주 투자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냥 불투명자 다수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사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대상으로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이때 전환사체를 발행한 규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500억 원이고요. 그거에 대한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이걸 들으면 시설 자금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솔직히 돈이 없어서 돈을 상환하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커지고 친환경 차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만들어내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문을 미리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런 선제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서 미리미리 공장을 증설을 해야 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따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일봉차트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채 이율입니다. 바로 이율 같은 경우는 표면,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기 이자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 사채 만기일은 2023년 11월 21일까지고 이 뒤로 되어두면 이 사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채 이율이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있다는 것 두 개를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 좀 예시를 드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사채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500원이고 만약에 만기가 5년이라고 좀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면 이자율이 1%라고 했을 때 연 이자 같은 경우는 500억의 1%인 5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4번에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한사채 발행하는 공식 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이 밑에 한번 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차 때는 당연히 5억 받겠죠. 이자. 그리고 2년차 때죠. 그리고 3년차 때죠. 4년차 때도 다 5억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채가 만기되는 시점에는 원금인 500억과 그 5년차의 이자인 5억을 받아서 총 505억을 받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누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 이자 총 25억 그리고 만기시 받는 이 원금 500억을 포함시켜서 총 이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원금을 뺀 이자는 25억이라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게 바로 표면이야. 표면 이자율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기 이자율은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500억과 만기 5년의 사채가 있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기 이자율이 5%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금과 이자 같은 경우는 아까 표면 이자율로 지급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바로 5년 뒤 이 원금 원금 500억과 5년 뒤에 이자 총 25억을 합한 게 5년 후가 아까 525억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만기 이자율 5%로 현재 가치로 불러온 돈이 바로 413억이라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이런 공식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자율이고 여기에 연도인 N승수를 곱해서 이걸 이제 이 금액에서 이걸 나누게 되면 413억이 나온대요.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만기 이자율은 그 이자를 지급해준 이자율이 아니라 그 먼 미래 5년 뒤에 이 사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불러오는 기준 이자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이제 신행SG 전환사체 발행 결정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면 이자는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이자를 별도 지급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여기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금, 원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아까 얘기 드렸던 2023년 11월 22일 날 만기가 되면 원금 100%를 다 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희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이자도 받지 못하는 전환사체를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이 회사의 성장성이 워낙 좋거나 결국에는 이따 얘기드릴 전환가액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과 그리고 이 회사가 미래가치를 놓고 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비교 분석해야만이 올바른 전환사체 투자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전환가액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이라는 게 현재 주가가 만약에 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전환계획이 3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5천 원만큼의 스프레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환사체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얘기 드려보자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바로 이 전환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가액은 4만 3천 194원이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전환사체 발행 규모는 총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500억 원을 전환가액으로 나누게 되면 솔직히 이 전환사체로 발행될 수 있는 신규 주식이 전환될 수 있는 신규 주식이 115만 7천 568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회사의 주식 총수 대비해서 이 정도의 주식수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주라고 했다면 당연히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투자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가 본업으로 버는 돈을 투자해도 분명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 증서라는 건 천문학적인 돈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체라든지 신규 주식은 부사체를 할 수밖에 없다.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수를 현재 주식수 대비해서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꼭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그러면 만약에 이때 2018년 11월 20일 날 이걸 공시를 했고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체권에 투자했을 때 2019년 11월 21일이죠. 약 1년 뒤부터 이 공시일 기준부터 1년 뒤부터 바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청구 기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 21일 이 사체의 만기일까지 그 안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정도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식 그럼 보통주랑 우선주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는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느냐입니다. 최근 주주총회 시즌인데 내가 만약에 보통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없는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주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통주 대비해서 유통 물량 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환사체 신흥SEC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채권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략 4만 3천 원의 전환가액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 회사가 돈이 더 필요해서 전환가액 4만 원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체를 반환하게 되면 이 기존에 2018년 11월 20일 전환사체에 투자하게 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호 조치가 하나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가가 그 당시 주가보다 이 전환가액보다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체 투자를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체 같은 경우 90%까지 그래서 여기 금액에다가 90% 곱하게 되면 38,874원까지는 보장이 돼서 전환할 수 있다는 옵션이 붙어 있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전환사체 반응 결정에서 기본적으로 또 옵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사채권자가 위한 건지 아니면 채무자의 권리가 좀 분별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체에 투자한 사람들이 회사한테 내 거 채권 사가세요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게 바로 조기상환청구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매수청구권이라는 건 이 회사가 전환사체를 사오는 겁니다.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서 이 정도도 간단히 그냥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사용의 목적. 아까 얘기 드렸던 시설 자금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 SDI 배터리 셀에 캡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배터리 캡이라는 거는 이 셀 내부에 이 2차전지 배터리 셀 내부에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화재 사건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써 폭발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상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차단하는 기능들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배터리 캡인데요. 이거를 주로 삼성 SDI에 많이 공급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회사로는 상신 ED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선제적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헝가리 법인의 바로 중대형. 중대형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설비 증설, 부대 설비 공장 증축 등으로 자금 소요를 260억 규모가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전환사체는 총 500억 규모였습니다. 그중에 절반 가까운 거를 헝가리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는 얘기고요. 그 밑으로는 소형 CDI가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바이크, 노트북, 리튬, 배터리 이런 것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에 대한 수요도 코로나 위에서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 방향으로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미리 이 시장도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 금액이 나머지가 여기 정도 사용됐다고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전환사체를 왜 발행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발행된 전환사체고요. 그때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0% 내외에서 관련된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0% 넘는 수준을 유지하게 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 회사의 유보 비율은 높았다는 건 참 고문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은행한테 차입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이자 비용이 많이 나게 될 텐데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도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잘 쌓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2020년과 그리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도 부채 비율은 200% 이하로 관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얘기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환사체 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당시에 더 이상 은행에 차입금을 돈을 빌려와서 투자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규모 차입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이미 이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최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자금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물론 주식수가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EPS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가 이석으로 인해서 안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회사는 불가피하게 전환사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부채 비율을 통해서 저희는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일봉차트와 이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당시가 전환사체 발행 공시가 있었던 거고 해당 주, 이건 주봉차트고요. 해당 주에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8.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눌리다가 이 당시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서 친환경청 테마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면서 주가는 작년 8월 17일 날 9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차전지 누구나 좋다,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2차전지 장비나 소재의 기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신행 SEC가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18년에 영업이익은 1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주문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배터리, 캡을 생산을 해냈고요. 그 가운데서 주식수가 전환사체 발행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에 지금부터의 포인트는 이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주가,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율을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성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했고요. 21년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추이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배터리 캡을 만드는 데는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인승, 인플레이션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를 찾는 과정에서는 올해 한 3, 4분기부터는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환사체가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에 전환사체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래되는 사체, 부채를 갚기 위한 전환사체라면 절대 좀 깊이 해야 되는 어떤 매도를 좀 고려할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시설 자금 투자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커가기 위해서 선순환적인 어떤 목적에서 자금 조절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18년 신흥SC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실적이 엉망이고 안 좋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몇 년 연속 적자가 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회성 목적에 가진 CB 발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EPS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 이거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가 된다. 그래서 전환사체를 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가 신주유수건 부사체든 아니면 전환사체든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쉬운 게 바로 이 분기나 반기 사업보고서 369 그리고 다음에 3월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 정기보고서에 들어가면 재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들에 대한 이 항목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신흥 SEC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아직까지도 27만 주가 남아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만기는 2023년 10월 21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 주식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상환이 되고 있는지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접근하시는 이런 회사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가 신주이수권 부사체입니다. 신주이수권 부사체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회사체입니다. 아까 전환사체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자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게 채권의 특성이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채권자가 이자를 계속적으로 수치를 할 수 있고 똑같이 만기가 되면 만기치까지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더 드려야겠지만 사실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채권은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신주이수권 부사체는 신주이수권에 대한 돈을 또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 투자지만 채권에 대한 100만 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스트라는 기업이 공모 방식으로 신주이수권 부사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공모라는 단어를 써서 100만 원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 이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1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채권에 대한 100만 원을 이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채 대용 납입입니다. 그래서 별도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받기 위해 납입하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권리를 사채 대용 납입이라는 걸 통해서 신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이 채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게 전환사채와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주이수권 부사채 올해 1월 6일 날 발행됐던 거고요. 규모는 바로 400억 정도 규모의 신주이수권 부사채가 발행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신주이수권 부사채라는 네이밍이 있고요. 앞에 보시면 아까 신흥SC의 전환사채는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는 소수로만 하는 걸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공모 같은 경우는 오픈해놓고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청약 경쟁률이 있었는지 이따 또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채무 상한을 위해서 돈을 빚을 갚기 위해서 400억이나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자금으로. 그리고 신흥SC의 전환사채는 이자도 안 좋습니다. 표면 이자율이 0%였는데요.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400억이라고 하면 연해 4억씩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기는 아까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만기 끝나는 시점에 그 가치를 현금화, 현재 가치로 하는 이자율, 기준 이자율을 얘기를 드렸고요. 사채의 만기일은 2025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신주 이수권 부사채 발행 결정. 아까 얘기했던 건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고요. 누구나 일반인들에게 1월 10일부터 1월 11일 이 양일 동안 청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모주 청약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신주 이수권 부사채의 청약률이 6,300%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아니 이 회사 지금 빚이 도래돼서 빚 갚기도 급급한 회사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이 회사는 작년 4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보잉이라는 글로벌 비행기 제조사에다가 섹션 48에 들어가는 동력 부품을 납품한 회사는 회사이고 표현을 하자면 업체 밸류체인 중에서도 티어 1 기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의자 시트 제품들이 아니라 굉장히 회사가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력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티어 1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비행기가 많이 운항할 수 없었고 그런 비행기 제조사들도 많이 생산할 수 없었던 거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 최근 들어서 가장 시점이 많이 화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리오프닝입니다. 의류, 패션, 화장품, 미용기기 다양하게 많지만 여행 그리고 비행기 쪽에 대한 리오프닝도 분명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자를 4분의 1씩 4번에 나와서 1년 동안 지급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22년은 올해에는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13일, 7월 13일 그리고 10월 13일 그리고 내년 1월 13일 이렇게 한 해치에 대해서 4번에 나눠 지급한다라는 이자 지급 방법의 내용이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신주인수권 사채와 그리고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별도로 나눠서 팔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새로운 주식을 받으려면 돈을 또 납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방식이 현금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채권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대용 납입을 한다 얘기를 드렸고요. 주식도 보통주를 줍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약 700만 주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대비해서 무려 20%나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이따 얘기 드리지만 현재 미상환 사채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거의 50% 가까운 미상환 사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엔 지금부터 이 기업의 포인트는 이 회사가 브라질의 어떤 비행기 제조사 글로벌 EU 회사인 엠브라엘이라든가 그리고 보잉에 얼만큼 납품을 해서 실적을 보여주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신주인수권 비사체는 잔존이 됩니다. 주식 신주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 대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00만 원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납입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 채권을 일로 넘길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이 된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전환과 발행 결정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은 5,657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사채권자 채권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저 가격이라는 걸 보정해 줍니다. 아까 신흥SEC는 90%였습니다. 90%를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0%, 더 낮은 가격까지도 전환할 수 있는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가격의 70%를 곱하게 되면 최저 3,960원까지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최저 조정가액의 근거다 얘기 좀 드리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건 제가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번에 발행됐던 거 여기 보이시나요? 700만 주 이번에 돼 있고요. 그 전에 있던 주식이 무려 580만 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이 지금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숫자가 약 1,290만 주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대비 무려 50%나 되어 있는 건데요. 저도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금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큰 이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에 대한 좀 얘기를 더 드려보자면 이 회사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 9회차 때 이번이 발행된 신주유수권 부사체가 11회차였습니다. 그런데 9회차 중도 상황에 대한 이슈가 단기 유동성에 대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400억 규모의 BW를 발행한 거고요. 하지만 BW 청약률이 6,300%를 상해했다는 건 지금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보잉 737 맥스라는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재개가 됐고 그 운항에 대한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보잉에 대한 글로벌 1위 제조라서 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늘려나갈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 동력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티어 1 그룹인 아스트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추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여파와 타격을 받은 업종을 얘기하자면 저는 단연 여행과 바로 이 비행 항공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 같은 큰 비행기를 보유한 항공사들은 객실에 화물을 통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화물 고단가로 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승객을 오고 가는 그 받아들이는 비행기 티켓 표보다 화물을 옮기면서 돈을 더 번 구조였었고 실적도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가 지금 현금 흐름이 안 돌기 때문에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결국 이 부분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을 하는 점진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놓고 비교하셔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멘탈 개선 얘기 드리자면 지금 이 아스트라는 기업은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작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단되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보잉 회사는 비행기를 제조하는 숫자를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리오프닝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보잉이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 겪은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력 부품을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 보잉이 외주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잉이 비행기에 대한 동력 부품을 만들지 않고요.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화 시킴으로써 본인들은 다른 쪽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 당연히 그럼 티어 1에 속한 부품 회사들은 좋은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고 똑같은 비행기를 생산한다는 이 Q를 수량을 놓고 봤을 때 수량이 지금 높아진다고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만큼이었던 이 아스트의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포인트를 잡고 본다면 당연히 Q는 1배, 2배가 아니라 더 높아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율을 얘기 드리자면 과거 이제 25%였습니다. 이 외주 정책에 대한 스탠트가 바뀌기 전에는. 그런데 50% 이상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회사가 아까 미상한 사체도 주식수 대비해서 50% 가까이 되는 위험한 수준이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그려줄 미래 기대감 그 부분 다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첨보라는 기업은 이제 2차전지의 전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 셀을 구성하는 게 양극재, 응극재 그리고 분리망 그리고 하나의 비중 높은 게 바로 전액인데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거의 갑처럼 갑의 입장에서 전환사체와 신주유수권 부사체를 발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CB의 발행 규모가 2,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주유수권 부사체가 500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전환사체를 발행할 수 있는 정관의 한도가 2,500억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한도가 더 높았다면 신주유수권 부사체보다는 전환사체로 다 올 3천억 원을 다 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자금 조달 목적 보시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타 법인에 대한 증권을 취득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첨보 BL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새만금 그쪽 산업단지 쪽에다가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합니다. 지금 이 회사는 공장 증설하는 규모가 2021년 대비 2026년까지 무려 10배나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절대 공자 투자가 쉽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인데 10배까지 증설하겠다는 건 앞으로 친환경 차가 시장에 있어서 보여줄 미래의 기대감을 이 어떤 10배 넘는 공장 증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좀 엣지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 더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행사 가액, 신주의 수권은 행사 가액이라고 하고요. 전환 사채는 전환 가액이라고 하는데 31만 8,150원입니다. 그런데 더 지금 주가가 싸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건 올바른 선택은 기간 투자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리고 보면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또한 0%입니다. 그런데 전환 가액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시가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낮은 시가에 10% 할인을 해서 해주는데 오히려 높은 시가에 10% 할증되는 전환 가액을 결정했을 정도로 약간 갑의 위치에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보시면 신주의 수권 부자체는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분리 기능도 안 좋습니다. 대단하게 좀 자기들이 유일한 입장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했고 신주대금도 현금 안 받고 그 채권을 대용 납입하는 형태로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은 이게 올해 2월 달에 발행했는데 1년 뒤부터 전환 행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첨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드리자면 아까 얘기 드렸던 2차전지 소재, 전해쪽 관련된 전해질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사실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6브라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깊은 기 때문에 바로 이 F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게 지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지금 투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규모 투자 발표 얘기 드린 것처럼 2021년에는 3520톤에서 10배 넘는 수준이 2020년에는 37,000톤까지 바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 지비력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F전해지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고 봤을 때 배터리 셀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 원가를 봤을 때 양극재가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극재와 분리막이 있고 이제 14% 정도 되는 게 바로 전해액인데 최근 들어서 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지차전지들이 굉장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전해액을 만드는 첨보라는 회사는 독보적인 지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가를 높이면서 배터리 셀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는 완성차 업체의 판가를 넘길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부담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최근 리포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판가에 대해서는 완성차한테 넘기고 있다고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보 기업도 얘기 드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CB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러브콜을 받았고요. 아까 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 자체도 이 전환가액보다 지금 싸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싸게 사는 게 더 낫는데 전환가액을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당연히 이 회사는 전환권 청구할 수 있는 내년부터 충분히 이 주가를 높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기관 투자자들 보면 대부분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증권사들 그리고 주요 벤처 투자 조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가액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금액으로 시가 대비 10% 할인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지금 오히려 10% 할증된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했다는 거. 약간 멋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기 상환권, 푸드옵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걸 청구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사야 되는데 이때 이자를 안 준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정권이 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거 저희는 체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오늘 전환사체와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얘기를 더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주요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신주인수권 부사체는 채권과 주식,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권리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전환사체와 좀 다른 점이고요. 전환사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전환을 하면서 채권이 소멸된다. 이거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 드렸던 천보라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앞으로 전도 유명한 기업과 섹터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투자 격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자는 주식에 시간에 바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차트 시세 보시는 분들께서는 돈이라는 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주가라고 보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이 회사에 성장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 좋은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같이 소학주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채널에서 신대가 검색을 해주시고 친구 추가를 해주시거나 또는 샵 3772로 신대가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채팅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